오늘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퓨진 투 앞에 정효근이 맞고 있습니다. 퓨진 투. 퓨진 투. 정효근의 블랑트 그리고 공까지 빼냅니다. 제치고 정효근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효근 선수가 다 했다라고 할까요? 네.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조금 한번 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효근. 첫 손에 걸리고 패스 인킵니다. 그리고 공을 차지하는 정효근 다시 한번 더 직접 올라와서 두 점 성공입니다. 이 7점 팀 특점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골인 레이아 정효근입니다. 일쿼터 보지 않고 패스. 그리고 퓨진 투. 또 갇혀있지만 이겨냅니다. 퓨진 투가 더 앞쪽으로 벌려줍니다. 퓨진 투가 3번 패스입니다. 그렇죠. 브라운이 길게 뿌려줬습니다. 정영상 덕내줬고 정효균 아채표. 전자랜드는 속도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패스 연결 그리고 정효균의 득점. 정효균은 어렵게 빼줬어요. 3명 사이 정효균의 득점. 정효균의 득점. 패스 black is difficult, 정효균은 연속 득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오리온이 턴우버가 벌써 19개가 opposed. 정효균은 벌써 다시 공격을 실패하는 오리온. 정효균은 왼손으로 성공.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